10일까지 부산지역에 30에서 80mm의 비가 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해안가 주변은 당분간 바다 안개를 유의하셔야겠습니다. 기상청은 우리나라의 정체전선과 정체전선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강한 남서풍에 동반된 수많은 수증기가 유입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부산지역은 10일까지 30에서 80mm의 비가 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 특히 10일 새벽부터 오전시간 사이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어 비 피해가 없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. 10일까지 부산 아침 최저기온은 23도에서 25도, 낮 최고기온은 27도에서 31도 분포로 예상되며 당분간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.